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치, 고리, 스마일입니다. 우리 오늘 뭘 하나요? 오늘은 둥수리의 카밀이라는... 아니야 아니야. 카밀의 둥수리. 둥수리의 카밀이야.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그 둥수리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죠. 둠수리 둠수리 해가지고 저는 몇 전에 게임인 줄 알았어요. 아, 인어 도스 게임.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도스 게임이고 둠수리가 있어요. 총 게임이 있어요. 아, 진짜? 아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나이는 만 5살이에요. 무슨 게임을 해달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둠수리라는 시리즈볼 영화가 있고 그 중에서 둠수리 타이틀보기인가요? 아까 모르면 하세요. 모르는 얘기는 그냥 편해주를 마세요. 네, 둠수리에서 가장 유명한 곡 카밀을 저희가 오늘 리액션을 할 거예요. 근데 또 둠수리에 저희랑 많이 친숙한 비록이 나와요. 너무 친숙하네요. 카트리나, 카이프. 수학생 수학아가 나오는 친구 아닌가요? 아미르칸. 아미르칸. 네. 아미르칸과 카트리나, 카이프는 이제 거의 약간 형 누나 같아요. 아는 사람 같아. 너무 자주 봐가지고. 믿고 보는 조합 있죠? 제가 찾아봤는데 웬수리가 굉장히 흥행을 했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이로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또 해외에서도 진짜 많이 흥행을 했어가지고 이 영화가 유명하다고 하고 저는 진짜 웃었던 게 저희 댓글 중에 너네 왜 카밀영화 안 해주냐? 카밀 수학 안 해주냐? 내가 진짜 많이 기다렸다.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왜 안 해주냐?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day. 정말 어떤 뮤직비디오길래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시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춤이. 오늘도 따라할 건가요? 그 춤에 대해서는 약간 카피캣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강남스카이 보셨나요? 저희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꼭 보세요. 갑자기? 지금 임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끼리끼리끼리! 채널 고정! 그러면 카밀송! 렛츠고! 이거 서커스가 배경이었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공사장 아니야? 서커스예요. 무대 현장이네. 지금 사람들이 무대 만들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지 하고 찾아보고 있네. 뭐하는 거야? 근데 카트리나 진짜 멋있다. 맞아요. 딱 머릿결이 너무 좋아 보여. 머릿결 대박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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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거 카밀도 우와. 우와. 그게 가능해? 우와. 아 여기 영상이네. 깜짝이야. 우와. 와. 와. 하트리나는 확실히 주황이 진짜야. 너무 멋있다. 하트리나는 집중력을 그냥 이 멋있다. 멜번 맞으러 이렇게 멋있게 뽀뽀한 사람이 있구나. 우와. 대역이야? 서커스라서 어때요? 우와. 이거 진짜 목 부서지겠는데? 영화에서 고개살로 나오니까 진짜 멋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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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벗었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오. 까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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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난 미쳤다. 오. 오.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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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정하다. 남자 남자보라고. 내 스타일은 남짓이야.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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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까 봐야겠다. 병총까지. 그니까. 이거 파리는 진짜 쎄야 되는데. 한정만큼. 아메리카노. 보스같은데. 그냥 쳐다보기만. 그건 안 딱하지 않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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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끝까지 봐야겠다. 야 이거 진짜 힘든데 이거? 불안해. 이게 필요했다는 사람 들어봤는데. 진짜 균형한이라고 하니까 파리는. 진짜 깜짝이야 라인 가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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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즐겁다 나랑이도 더 좋다 대박 미리로다 더 더 더 더 더 더 야 이번엔 잠깐만 저러는데 안 넘어간다고? 그니까 로바 자세다 무기가 있어 되게 복근가 아까 스리나 진짜 짜리다 남 가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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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 저렇게 기니까 저렇게 되는거야 오 오 머리카락을 통째로 통과렸네 아름답다 마름답다 오 오 오 와 대박 저희가 드디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준 카밀의 둠수리의 카밀을 다 봤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카트리나 너무 멋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아 빨개졌다냐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카트리나 언니 최고 카트리나 언니 최고 아 미니라 같이 이렇게 돌면서 하면서 하는 게 하시 벗을 때마다 뭐 하더라구요? 이 벌거리가 이렇게 넣을래? 마지막에 조건을 눌러요? 켄야 끝나고 나서 마우스를 더 확인하고 이게 끝난 건가? 더 없나? 그리고 그 영화에서 카트리나가 공예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딱 그 춤추는 건 봤는데 진짜 공예사로 나오잖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막 끈에 매달리고 막 공에 매달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안 했어요 이게 힘이 진짜 쎄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근육이 정말 아니에요 운동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 아메리칸은 왜 가만히 있지? 아메리칸은 너무 안 나왔어 아 그 그냥 카트리나가 아메리칸을 사랑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근데 아메리칸이 영화에서 이제 도망쳐 온 거죠? 서구스 다는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하지? 이러고 있잖아 미국에서 촬영하고 시카고에서는 처음에 배경을 하잖아요 시카고에서 은행 강도였대요 아메리칸이 그리고 벤도 촬영하고 은행도 다 해 봤고 스미스에 돌아보고 엄청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실제로 그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어요 진짜? 네 저 아까 봤어요 서치했었어요 서치작? 아 영화 어 수안 받아봐요 제 생각보다 영향이 없어가지고 게임나 할 정도면은 영화가 게임으로 나올 정도면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건데 진짜 그래 그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하죠 제가 알기보다는 해리포터, 툰레이더 이러고만 게임이 나왔잖아요 감지했죠 이스맨, 레고브이 근데 이제 이런 진출이까지 게임에 나온 거 같은데 진짜 회의로 돼요 아메리칸은 진짜 한국에서 되게 신속한 배우인데 제 친구 중에 아메리칸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사람이 아메리칸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나는 아메리칸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들고 인도로 돌아다니 근데 저거 만났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것도 한편의 영화가 있나요? 진짜요? 우리도 아메리칸 만난 거야 우리도 이거 들고 가자 저는 진짜 안 보여요 저는 비티커리 스마이 피켓도 못 보여요 그건 아메리칸 못 만났어요 아 그러네 그럼 어떡해 아 저 카트리나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아메리칸과 카트리나를 만나는 게 좋지만 진짜 인도 가서 저희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걸 너무 기대가 됩니다 스마일러 우리 스마일러 그렇죠 우리 이제부터 스마일러라고 구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마일러 지금 좀 봐야 되는데 스마일러 열심히 동룰 도와서 응원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스마일러들 이렇게 저희가 둠3의 카밀 아 카밀 둠 둠 둠둠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둠3의 카밀을 또 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신 만큼 정말 인상 깊고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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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근데 강간이 또 저희를 위해서 또 팬아트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너무 감동.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재능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 노래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것들을 저희가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중에 한번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하는 거거든요. 저도 자랑했어요. 가져들한테. 저 핸드폰 베려 화면이에요. 아예 그잖아. 다 갖고 와봐요. 저 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인도 갈 때 선물을 가져가죠. 저희가 오늘도 갈 거잖아요. 인도 갈 때 애장품이나 소장품을 가져가죠. 그래서 가서 선물을 또 준비하고 팬 믿업을 한 번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둘, 쓰리의 카밀 시청을 완료했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즐겁고 신기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나 진짜 그만 볼 수 있겠어. 나 진짜 그만 볶음으로 나 진짜 그만 irin' 나 진짜 안van은 거 Gener 모자 그럼 다음에 안녕! 안녕하세요! DON'T FORGET TO SUBSCRIBE HIT THE LIKE BUTTON SELL THE NOTICATIONS LINERS! ALIVE SMILERS LET'S MOV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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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smiler, I love smilers, smilers, smilers